안쌤의 핵심 정리 초등학교 버전으로 우리 주위에서 자석을 이용한 예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석은 클립, 금속핀과 같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춘 물체를 자석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대자석, 봉자석, 고리자석, 말굽자석 등이 있지. 자석을 이용한 예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석낚시. 금속핀을 끼운 바다생물모형의 자석낚시대의 줄을 이용한 자석낚시. 우리 지금 만들었지. 새우모형이다. 새우낚시대가 여러 새물을 잡고 있네. 자 두번째는 냉장고 문. 잘 보면 냉장고처럼 보이지? 이게 문이야. 냉장고 문이고 여기가 이제 이쪽 부분이 자석으로 쭉 되어있는 거지. 그래서 잘 닦이고 밀폐를 잘 시켜서 냉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못 나오도록 막아주는 거지. 그리고 광고자석. 어 여러가지 고무자석들을 해서 이런 광고를 냉장고 문에 붙여 놓도록 하지. 요즘 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면 어 자 우리 그 메뉴를 넣은 이런 광고 자석이 들어있는 이런 걸 주지. 그러면 냉장고에 붙여 놓으라고. 또 이 쿠폰을 자석으로 만들어서 주는 데도 있어. 그치? 그래서 쿠폰을 잘 냉장고에 붙여 가지고 잘 모으라고. 이런 경우도 있지. 자 그리고 자석 크레인. 자 이건 뭐냐면 어 이제 그 재활용 쓰레기나 이런 데 보면 철로 된 물체들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어 그래서 이게 자석이야. 어 여기는 어 그 전기를 흘려 주면 자석으로 되는 전자석인데 자석을 전류를 흘려 줘 가지고 자석을 만들어서 이런 철로 된 물체들을 끌어 당긴 다음에 원하는 곳에 놓고 다시 전기를 끊어주면 전류를 흘리지 않으면 다시 자석이 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뚜두둑 떠올라. 떨어지면서 철로 된 물체들을 옮기는 데 쓰는게 자석 크레인. 자 그리고 자석 지폐. 자석 가루가 들어있는 잉크를 사용했다 그랬지. 자 그리고 칠판이 철로 되어 있어서 이제 글자 자석 자석 글자 뒤에 자석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붙여 가지고 영어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선, 바이온, 업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방향을 찾는 나침반. 선생님이 나침반을 가렸네. 나침반. 나침반은 이게 자석이지. 자석이라 이거는 N극, S극. 그지? 극이 이용되는 거죠. 그지? 다른 건 극하고 상관없이 그냥 철을 끌어 당기는 건데 이 나침반은 자석의 극을 이용해서 한 거네. 그지? 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의 극을 이용한 거야. 뒤에 퀴즈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고무자석 장식품. 이것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장식품 뒤에 고무자석들이 이렇게 껴져 있어 가지고 이런 철로 된 곳에 이렇게 붙여 가지고 장식할 수 있게. 그리고 자석 드라이버 선생님이... 어... 선생님 위치를 안 잡았네. 어쨌든 철로 된 나사가 드라이버가 자석이라서 딱 붙어 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 그죠? 자석이 아니면 자꾸 떨어져서 힘든데 자석이면 괜찮은 것 같아. 어? 승관이 1번 했다고? 좀 이따가 확인해 볼게. 자 그리고 어... 선생님이 만든 안쌤의 연상빙고 또 부드러운... 자 여기가 어... 게임판이 부드러운 철판이야. 되게 특이해. 이게 되게 그 단단한 철판이 아니라 이 안에 철가루 들이 들어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고무자석이 고무자석 게임칩인데 이게 다 붙어. 신기하지. 그죠? 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자석을 이용한 얘가 되겠지. 그죠? 자... 자석이 철로 끌어당기는 힘만 이용한 건지. 자석의 극을 이용한 건지. 몇 번일까? 어... 현주가 답을 썼지. 어... 자... 몇 가지일까? 자석의 극을 이용한 것은 몇 가지일까요? 자석의 극을... 다른 건 극이 없어도 되는데 얘는 극이 있어야 돼. 어... 현주... 현주가 정답이네. 자 우리 살펴보자. 냉장고 문은 극이 필요 없고. 자석 낚시도 지폐, 광고자석, 자석 장식품, 자석 크레인, 자석 드라이버, 자석 게임칩, 자석 글자. 어... 선생님이 다 가렸는데. 자석 글자. 이게 다 극이 필요 없는데. 나침반만... 나침반만 극이 필요하잖아. 그죠? 어... 그래서 한 가지가 정답입니다. 음... 자석 게임칩을 이용한 보드게임도 있다라는 거. 그죠? 어... 자... 그러면 안쌤의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 더위빈한는 악플인 인 collection로 선 compiled right. 여러분은 아이들уск mí요. cobaye bay reactions. 다시 저감하게 된 mitochondria에 질렀어요. 감사합니다.